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승혁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구평지회가 한국에 280여개 지회가 있고 전세계에 140여개 지회가 있어서 CBMC가 전세계적으로 420여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구평지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열심을 품고 많은 일들을 하고 기적같은 사역들을 이루어낸 지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초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평지회는 이미 2002년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북인천연합회의 어머니지회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계양지회를 설립했고 또 계산지회를 설립했고 제가 며칠 전에 들으니까 새로운 지회의 설립을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평지회에 48만 명이 넘는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기업을 일구하고 또 기업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또 지급을 만들어내고 또 보금을 전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기업들에게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북평지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평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북평지회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회 발전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애써주신 고맙습니다.